꽃빛처럼 좋아해 이거 지금 뭐야? 뭔데 이렇게 물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진짜 그 남자야 네 기적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꼬시자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번번이 상대해 주니까 최미카 씨는 내가 가진 재력, 권력, 능력이 만만한가 본데 그냥 지금 나한테는 이도하가 전부고 희망이고 후원이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요 제발